자 오늘은 경진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경진일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경금과 진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경진일주를 설명해야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경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금부터 얘기를 해보죠 금은 금의 의미는 정리한다, 숙살지기 또는 단절한다, 끊어낸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금이 정리하는 건 뭐냐? 화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에 어떤 것을 정리하는 거냐? 화는 팽창하면서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부분들을 형성하게 돼요 좀 더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꽃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보내는 이유는 벌을 유혹하기 위해서죠 벌이 와서 암술과 수술을 만나게 한 뒤에 떠나가면 꽃잎은 필요가 없어지고 꽃의 향기도 필요가 없어져요 왜? 암술과 수술이 만나서 씨앗을 만드는 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필요한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막 활동을 할 때는 필요한 건데 그 화의 목적이 달성이 돼서 금으로 넘어가고 나서는 화가 불필요해집니다 그럴 때 금기가 작용을 해서 이 꽃잎들을 떨어뜨려 내야 돼요 물을 내려서 시들게 해야 되고요 그 자리에는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자 이게 금의 작동이에요 그래서 금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 왜? 강하면 결단력 있다 확실하게 끊어낸다 군더더기 없다 깔끔하다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자 이게 금의 기본이고요 경금은 그중에서도 이제 화를 만나기 좋은 신금보다 화를 더욱더 잘 다루는 금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진토가는 역할은 뭘까요? 자 애초에 금의 작용에 토가 개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니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이거를 보면은 경금은 강할수록 좋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금이 작용하는 것에 토라는 편인이 작용을 합니다 금이 작용할 때 단칼에 뭔가를 잘라내고 정리해야 되는데 토가 작용을 하게 되면 토는 시간 차이를 만들어버려요 잠시 머뭇거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진토는 금의 작용을 머뭇거리게 해요 자 근데 보면은 술토도 아니고 진토예요 진토이고 이 토는 목의 동네에 있는 토다 목과 수기를 가지고 있죠 진토가 자 그리고 경금이 뭔가 작동하려고 할 때 토생금을 해서 금의 에너지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작동을 하니까 금이 머뭇거리는 게 더 커져 있겠죠 술토가 아니니까 금이랑 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토를 토생금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경진의 주는 진토를 소화하기가 어렵다 소화하기가 어렵다고 표현하면은 말이 좀 어려우니까 다르게 한번 해보죠 진토는 변화무쌍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변화가 막심합니다 진월이라는 계절 자체도 작년 가을에 추수해서 먹을 것이 떨어진 토란 말이죠 진토가 그러다 보니까 담장이 낮아요 담장이 낮고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어요 진토가 편인으로 있으니까 편인이 생각인데 진토가 이것저것 섞여 있으니까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약을 시킨다 그리고 비현실적이다 이상적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경진의 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장 경금답지 않은 일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경진의 줄을 누군가 보면은 경금인지를 잘 몰라요 그 사람 사주를 보기 전에는 워낙 경금이 하는 행동들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진의 줄은 가장 생각이 많은 일주고요 그리고 가장 비현실적이고요 가장 많이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생각이 많다 실천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진토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내서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간목을 보는 거예요 자 간목을 보게 되면은 목극 토하니까요 이게 재잖아요 재 재그긴 해서 현실감각을 갖추게 된다 경진의 줄은 4차원적이거든요 생각하는 게 근데 그걸 간목을 보게 되면 현실감각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토가 약해지겠죠 토생금 하기가 좀 더 편해지겠네요 자 두 번째는 지지의 신금을 봐서 금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생각이 많고 머뭇거리게 하다가도 이 금이 강한 것 때문에 토생금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실천할 수 있다 결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혹은 진중의 개수가 있죠 이걸 상관이라고 하는데 상관을 꺼내 놓으면은 생각하던 것을 꺼내서 발현시키죠 개수로 그래서 생각으로 망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상을 실현하는 형태로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있으면은 경진의 줄을 긍정적으로 꺼낼 수 있다 자 경진의 줄의 단점적인 부분만 부각시킨 것 같은데 상상력이 풍부하고 비약을 잘 시키니까 어떻겠어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범주를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경진의 줄이 사주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재라는 현실감각이 없다 보면은 그걸 풀어서 설명하는 게 잘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경진의 줄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다 두 번째로 생각이 너무 많다 실천이 안 된다 고민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목을 봐서 토오를 조절해서 현실감각을 갖추는 것 두 번째는 금이 애초부터 강해서 토오에 머뭇거리는 성질을 극복하는 것 세 번째는 진중의 개수가 나와서 인성 기반에 상상에 기반한 뭔가 글로 풀어내거나 말로 풀어내는 것 자 이러면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일주를 뽑아야겠죠 네 다음 일주는요 다음 이 시간에 병호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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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